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첫 손님이 우울해나. 알람이 와있는데 슈치타 이름 RM 김남준 BTS 리더 저의 솔로 앨범과 맞물려 런칭되는 것이 상당히 기묘하네요 제가 첫 손님이라니 오지고질기의 영감입니다 풍악을 올려라 데뷔 축하합니다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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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민윤기 유튜버 데뷔 축하합니다 저희 첫 손님 솔로 앨범 발표하고 나타난 아티스트 R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슈가 형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와 RM입니다 오늘 첫 게스트고요 제가 나와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RM 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거의 유튜브 1세대 중 한 명이죠 1세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희도 유튜버입니다 저희는 BTS 데뷔 직전에도 유튜브가 있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신인다운 파이팅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뭘 준비해온 겁니까? 원래 전통주들이 도도수가 많아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CS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여워 가겠네 슈가와 취하는 타임 일단 이름이 아 근데 슈치타 일단 찰지긴 한데 슈가슈가 룬 아니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이런 거 어때요? 귀엽잖아요 아무튼 오케이 사실 이제 원래 RM 씨가 술을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요즘은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 같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굉장히 한심하게 보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술을 좀 먹는다는 제가 손을 좀 땡기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방송은 술이 곁들인 토크 방송이지 막 술 왕창 먹고 막 실려가고 이런 방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들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라 또 형이 또 입담이 그래도 저희 중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좀 잡지식들이나 이런 걸 또 전해주고 아 잡지식들 또 꺼내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아 이거 위스키의 역사는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짠마디 해주고 아까 손에 들고 온 걸 아 네 뭘 준비해온 겁니까?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과거와 지금 현재를 상징하는 두 술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문배주네요 그렇죠 문배술이라는 약간 이제 전통주죠 네 전통주죠 근데 걔 중에서 조금 도수가 낮은 어? 40도네요 그러니까 아니 문배주 안 약해 17도 아니 17도 짜리가 있거든요 아니 그 문배주가 약하지 않아요 확인했는데 에탄올 함량 40%네요 죄송합니다 그 전통주들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수가 근데 낮은 버전으로 제가 샀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거 40도면 야 이거 에탄올 그냥 한두 잔씩 그래도 홀짝홀짝 하시면 그래도 또 주당이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카발땡이라고 카발란 이거 CS 아니야 이거? 이건 CS보다 더 쎄 거예요 이건 캐스트 스트렝트보다 더 쎈 60도입니다 57.1도 아마 CS이고요 근데 왜 이거 가져온 줄 알겠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헤어질게 열심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히 이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스 쉐리캐스크가 바로 기도수 씨가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를 딱 하고 이런 자기만의 취향을 확고히 가졌어요 근데 이제 기도수는 스카츠 위스키가 아니라 대만의 카발란 위스키를 먹는 아주 취향이 확실하고 깔끔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맞아요 좋은 아시아 위스키들이 많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좋죠 카발란 되게 좋은 위스키죠 근데 40도와 57도면 뛰어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게 하는데 또 그냥 니트로 드실 거 아니에요? 니트로 먹어야죠 당연히 위스키는 니트죠 근데 제가 위스키를 가져온 건 물론 헤어질 결심 때문도 있지만 형 덕분에 제가 위스키를 처음으로 약간 좀 제대로 마셔본 기억이 있어서 두 좋은 수를 두고 안주를 좀 시켜보시죠 RM씨가 준비했으니까 아 네 전통주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부추전이나 감자전으로 한번 재킷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기 전에 맛이라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이 조랭이떡 예스 나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일단 문배... 참 문배주 전통주 맛있습니다 문배주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40도 아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전통주들이 고동수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침톡주 짜리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직류를 해야 되는 술이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형님 오늘 귀여워가겠네 어우 손 떨리네 어우 막 야 이거 진짜 한 잔 아시죠? 아무튼 아이고 수고를 위하여 반갑습니다 이거 나보다 솔로 앨범이 나온 RM을 축하하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우 풍류가 절로 어우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아 문배주가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아 문배주 맛있어요 굉장히 플로럴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전통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코리안 리코어 레츠고 형이랑 저랑 단둘이 술 먹은 적 없잖아요 술 먹은 적 옛날에 옛날에? 둘이서? 아 한 번 있다 한 번 호비랑 보통 먹던지 지민이랑 먹던지 보통 이제 멤버들이 좀 더 껴서 먹던지 세 명, 네 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 이거 맛있네 아 많이 드세요 좋아하는 걸로 단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낸 거예요? 그 아무래도 앨범 릴리즈가 지금 한 3주 뭐 2주 정도 남았다 보니까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항상 마이치면 그 부시시한 머리와 그 두꺼운 안경과 혼이 나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은 솔로를 낸다면 누구나 하는 바로 그 관문이죠 아이디 촬영 아이디야 두 시간 동안 수업 가이즈, 이즈 아르몬 BTS 마이 솔로 앨범 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저는 RM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앨범으로 나오는 사실 1집이죠, 1집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그동안까지 우리는 앨범의 형태로 내지 않았습니다 믹스테입이었고 사운드 클라우드 위주로 올렸으니까요 몇 개 들어가요? 10개요, 딱 10개 호비도 10개였고 저도 10개 아니 근데 박수 쳐야 됩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저작권협회 200곡 들어가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윤기 형은 이제 아니 저 훨씬 적어요 아니 윤기 형은 편곡과 프로젝트를 하지만 저는 이제 작사로 짤짤으로 드러난 게 말이죠 저는 훨씬 적습니다 아 근데 어때요 마음이? 일단 사실 뭐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래도 형이랑 저랑 어쨌든 경력이 비슷하잖아요 음악을 시작한 때도 비슷하고 딱 15년 됐더라고요 15년 이제야 처음으로 1집을 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근데 15년 만에 드디어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정말 첫 공식 어떤 작업, 작품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그전에 모노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약간 후회하거나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음... 앨범 전곡을 사전에 들려준 건 제이홉 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막 막말로 내 앨범인데 한번 들어봐줄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비가 사실은 제게 더 박스가 나오기 전에 전곡을 처음 제대로 공식적으로 들려준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앨범이 준비되면 널 먼저 나도 한번 들려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비를 사실은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받을 만큼 돌려주려고 초대를 한 거죠, 초청을 개인적인 리스닝 파티가 있었네요 그렇죠, 리스닝 파티? 리스닝 파티지, 그거 그래서 호비가 쭉 들어보고 같이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잠깐, 한 시간? 저는 일단 나오기 전에 안 듣습니다 웬만하면 안 들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쨌든 동료이긴 하지만 리스너의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도 있거든요 선배나 형들이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들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감상이랑 앨범이 나왔을 때 들었을 때 감상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커버를 딱 띄우면서 그걸 클릭하면서 볼 때는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저는 아예 음악 하지 않는 분들한테 들려줘요 나오기 전에 그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떠냐고 3년 인터뷰에서 솔로 앨범을 중고남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트랙 10개 중에 가장 먼저 작업한 노래가 4년 전에 만든 곡이라고 2018년 끝자락에서 2019년 초반 방탄소년단을 계속 하면서 병행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밀도 있게 이 솔로만 집중했을 수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때그때 꽂히는 것과 그때가 있으면 그때를 남겨놨다가 사진처럼 찍어놨다가 그걸 앨범으로 만드는 식인 것 같은데 지금 앨범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2019년 초반부터 2022년까지의 제 1기 너무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번 트랙 중에 이제 건망증이라고 김사월 씨, 포크 잘 아시는 김사월 씨랑 한 노래인데 그 가사에 재미있는 게 제가 지금 두 달 뒤에 서른인데 아니요, 그거 29이에요 이제 만나이잖아 이제 아직 안 듣지 않아요? 아니요, 내년부터 된다고 아 진짜? 내년부터 만나인데 아무튼 뭐 한국 코리안 에이지 코리안 에이지 서른인데 나 아직 26인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때 녹음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때랑 지금 또 목소리가 되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시 녹음할래도 제가 너무 오염됐더라고요 아니에요, 오염됐다기보다는 좀 변화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번에 그런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곡을 묶여놨던 곡을 가지고 오면 저는 벌스 1의 훅까지만 쓰거든요? 아, 보통? 근데 그거를 뮤지션들이 오픈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오픈벌스 하나 있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알았는데 저거 저도 오픈벌스라는 말을 쓰는 줄 처음 알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써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걸 가져왔을 때 이제 지금 마음이랑 그때 마음이 다르죠? 특히 우리같이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벌스 2 쓸 때 정신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못 완성된 곡들이 꽤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1분대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벌스 1, 훅 1, 아니면 훅 한 번 더 반복해서 내고 이렇게 저는 이제 제 거 작업할 때 대신다고 그랬거든요? 데이터가 훅 없는 상태에서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랬는데 애기 날 쪽에서는 지금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훅 나와야 돼요 아, 아, 이러다가 그냥 뮤직비디오 찍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막 평소에 곡에 대신 작업실에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집에 걸어가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씻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머리맡에서 갑자기 자기 직전에 뭐가 빡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실제로 타이틀, 이제 들꽃놀이 같은 것도 삼성역에서 신사까지 바늘 2간대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요진 한 2시간 걸을 텐데 엄청 오래 걸려요 내가 끌어봐서 알았고 근데 그걸 걸으면서 썼어요 일부러 약간 그 사람들 백색소음이랑 이렇게 훅쳐서 그러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영화는 뭐 재밌죠 실제로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써요 아, 화장실 저는 주변에 작곡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작곡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위 말해, 똥 싸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똥 대신 다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선배가 있었어요, 작곡가 선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알려줬던 그런 형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가치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써내는 행위는 배설의 한 종류이다 아, 그렇죠 저도 동감합니다 쏟아내는 배설의 한 종류이다 배설이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게 멋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는 똥을 쌀 때 고기 잘 나온다는 이야기만 했었어요 같은 배설의 형태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어마어마한 음료수가 있다고 제가 호스트니까 제가 열겠습니다 설마 우리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 혹시 그건가요? 설마 이거? 이거? 와 미쳤다 진짜 밀키스라고? 와 미쳤다 밀키스라고 진짜 이거 롯데에서 만든 밀키스라고? 이야, 밀키스 드실 줄 아시네 맛있네요, 역시 역시 부드럽다 이야, 사랑해요 밀키스 밀키스 오, 왔다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와, 이거 오징어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앨범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니, 재밌네요 많이 드십시오 앨범 총 제목이 뭐예요? 인디고라고 인디고 인디고 그 색깔이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천바지색 같은 거를 생각했는데 모노를 만들었을 시기에는 형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시꺼운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리고엔스라든지 요지하마모트라든지 모노가 나온 게 딱 4년 전인데 그걸 내고 아, 4년 전이었구나 네, 근데 그때 모노를 냈을 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미 제가 더 이상 모노 같은 흑백 옷들을 입지 않았을 때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색깔이 생긴 색깔이 많이 추가했지 모노라는 앨범에 제가 분명히 아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나이 일부이기 때문에 약간 라이밍이 되면 재밌잖아요 모노 인디고로 해서 색깔로 같이 엮어가면 재밌겠다 저는 아델의 그 앨범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21, 25, 30 이렇게 그 나이로 하잖아요, 아델의 앨범 저도 비슷한 거 같거든요 형이 숫자로 가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모노랑 인디고로 약간 그거를 좀 엮고 싶었던 거 같아요 연작처럼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디고가 약간 좀 그래도 블루 계열 중에 좀 탁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천연 그 쪽빛으로 나오는 색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그게 생 파란색에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모노를 섞어버리면 맞아요, 맞아요 모노의 색감을 섞어버리면 나오는 색깔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채도가 빠진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빠진 색깔 약간 좀 자연스럽고 좀 때가 타고 맞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도 쨍한 음악들이 맞아요, 맞아요 채도가 이렇게 막 형광색, 메온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센 음악들 위주로 우리가 듣고 자랐어요 당연하죠 에미넴이라든지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좀 차면 그때서야 나는 그 사람의 감성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군요 약간 좀 숙성이 좀 됐을 때의 무게가 있다? 그 사람의 오히려 좀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데뷔 초 때는 분명히 이제 본인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것들과 성적에 의한 것들로 인해서 그걸 못 펼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나이가 스물스물하나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잘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언더독이었을 때도 있었고 우린 지금 사실 탑독이 됐지만 언더독이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지금의 BTS를 만들었듯이 저라는 사람도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29살에 마치 탄소를 이렇게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게 인디고라는 앨범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누른 해서 찍어낸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감성에 취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 있을까요? 이거 사실 제 앨범 전체가 감성이에요 이성 감성 밸런스를 되게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사실은 제 본질적인 거는 조금 더 EQ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별게 다 있습니다 그냥 속상할 때 들어야겠다 장르가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뮤지션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고 올겨울엔 난방 대신 중구난방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중구면 종로가 중구죠? 그렇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중구 사시고 되게 좋아합니다 이준구 씨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마지막 트랙이 있어요 박지윤 선배님이랑 한 것 같아요 박지윤 선배님까지 박지윤 선배님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섭외들을 한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문자도 하고 되게 즐거웠어요 야 이거는 진짜 박지윤 선배님의 스펙트럼이 발라드 하실 때 목소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엄청 이렇게 담담하면서 사람을 훅급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아웃트로예요 최종 트랙인데 넘버투라는 트랙인데 뒤돌아보지 말아요 딜을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고 그 당시에는 뒤돌아보지는 맞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한데 그 노래를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이나 제가 아는 뮤지션들 중에 몇을 들려줬는데 실제로 우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속상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이제 아 어쨌든 이게 좀 뭔가 위로가 좀 되는구나 싶어서 넘버투를 속상할 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모든 선택이 다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항상 하다못해 차압이라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차트라는 곳에서 이제 내 노래를 이제 달아보는 순간이 있을 텐데 아 순위라던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사실 뭐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BTS랑 RM 이게 다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내봤자 저는 BTS보다 제 네임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음악 내에서는 저는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자유롭고 싶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순간에 막 이때 차트 1위였는데로 남는 곡들보다 좀 사람들한테 좀 은은하게 전통주의의 향처럼 좀 오래 남아서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근데 물론 그려놓고서 아 저는 차트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아이디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신경은 쓰되 근데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어쨌든 차트 타겟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차트는 뭐 전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RMC를 한 12년? 3년? 제가 2011년부터 봤으니까 아니 우리 10년부터 봤어요 아 그러면 거의 13년 되네요 12, 13년을 봤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 보이는 순간이긴 해요 저 정말로 자유롭고 편해요 이 앨범을 마무리를 작업하고 실제로 완성시키면서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저의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타이틀이 사실 제가 4분 30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실험적인 사실은 지금은 되게 무모한 짓이고 전통적인 구조예요 16, 8, 16, 8의 전통적인 구조라서 사실은 와 16을 했다 많이 스트리밍 되기에는 사실은 저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16, 8, 16, 8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벌스가 이제 16마디 소위 말하는 후렴부구가 8마디 그걸 이제 만들다 보면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구조가 아니죠 사실 진짜 요즘 시대에 16, 8, 16, 8에다가 곡수가 4분 40초면 그리고 브릿지 오고 또 삽이 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4분 40초면 노래 요즘 2분 후반대, 2분 중반대로 끊기니까 이거에 한 번 더 들을 시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스트리밍이 사실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는 1분 후반대 곡도 계속해서 나오고 엄청 1분 58초 벌스 훅 끝나는 노래도 나오고 저도 이제 외부 작업을 하면서 난 무조건 2분대로 가야 된다 어쨌든 나는 프로듀서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이 곡의 성적은 나한테는 꽤나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의뢰했던 클라이언트도 어쨌든 뭔가를 바라고 편안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편안하게 음악을 하면 사실 마음 편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일단 한 잔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너무 빠르다고 뭐라 할까 봐 아니 아니 혼자 술을 먹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어이구 참 아니 형이 빠르다고 뭐라 할까 봐 중구난방을 제외한 네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음... 제가 이제 스물아홉이잖아요 스물살에 20대에 한 달을 남기고 나오는 앨범이거든요 음...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니 저도 뭐 드라마처럼 그렇게 됐는데 내 20대? 음... 네... 결국 내 20대 내 20대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 같아서 둔가둔가 하고 애지중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20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20대거든요 만나이로 아 마음은 20대가 아니고? 네 만나이로 만나이로 나 20대죠 형 20대죠 네 이제 20대인가? 형 만나를 30이잖아요 만나를 29이에요 아 29이고 같이 30이 되겠구만 네 저 내년에 이제 30인데 생일이 또 이제 3월 달이다 보니까 나이를 빨리 먹더라고 아 그치 그치 석진이 형이랑 9개월 동안 동갑이에요 오 그러면 이제 그때 석진아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진아 아이 뭐 잘 있냐? 예의는 좀 지켜줘야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완성된 앨범 개인적으로는 RMC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김남준이라는 사람의 감성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의 주축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이 혼합돼 있는 앨범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위도도 줄 거고 네네 그래서 꼭 이번 앨범은 풀 랭스 그러니까 아 맞아요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이유가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들어보시면 이렇게 스위트합니다 슈가슈가 론 자 지금의 RM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김남준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RM을 만든 거? 제가 지금 알스를 찍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양자학학 분리학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주변을 보면 죽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책상도 그렇고 유리병도 그렇고 오히려 생명이라는 상태가 되게 이상한 거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었다가 어떤 현상 때문에 그 찰날을 잠깐 살아있고 그다음에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가는 건데 실제로 네파를 검사해보면 잠들었을 때 네파랑 죽기 직전의 네파랑 유사하다 네 유사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무엇이 만들었냐고 한다면 되게 사고 같았던 그런 인연들과 필연인지 우연인지 모를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 어떤 하나의 되게 유니크한 유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왔고 제가 크레딧을 줬던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경계 위의 선자들에게 반드시 보내야만 했던 나의 밤을 건네 반짝이는 불꽃은 언젠가 땅으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로 시커멓게 탄 심장 되게 메인인 건 저는 되게 오타쿠적인 매니아적인 덕질을 하는 그거에 엄청 엄청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뭔가의 매니아와 뭔가의 팬이 된다는 거는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모노로 치자면 모노 나오기 전에 저는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긴 게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플루언서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 그렇게까지 됐어요? 어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기사에 의하면 according to 기사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만큼 좋아하면 저는 끝까지 가는 거 같아요 끝까지 가야죠 그게 승부욕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게 제 많은 부분을 가장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요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위스키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책 사서 보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먹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시인을 꿈꿨던 소년이 랩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랩을 해야겠어 나는 뭐 음악을 만들어야겠어 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마주했던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요 프로그램을 했나? 가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팀이 랩을 하고 막 노래를 하는데 그걸 봤던 순간이 되게 충격적으로 하죠 와 저건 뭐지? 말 이렇게 뭔데 되게 자유롭게 무대를 뛰어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글쎄요 그게 2006년에 그 막 여러 가지 랩을 제가 가사로 프린트해서 학교에서 랩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따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2006년이에요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텐데 에픽하이 30? 에픽하이 스완송즈라든지 아니면 원타임이라든지 그러다가 1년 지나서 2007년 뒤에 어머니한테 이제 그때 용돈이 별로 없어서 마이크를 PG48을 사달라고 했어요 PG48이었어? 나도 PG48이었어 왜냐면 SM58은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비쌌어 SM58은 그 당시에는 11만 원 이랬고 PG48은 한 싸게 사면 4, 5만 원을 샀어요 그래서 중고로 저는 어떤 그날의 온도가 기억나냐면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너 마이크 왔더라 한번 잘 해봐 라고 하면서 그 마이크 박스를 건네주시던 그 날이 생각이 나요 그게 제 스냅샷처럼 머릿속에 찍혀있어요 나도 있어 그 날이 모든 것의 시작 2007년 봄이었어요 근데 2007년부터 내가 녹음해서 크레딧을 녹음해서 내가 올려야겠다 크레딧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레딧 아 그때는 크레딧이었지 크레딧에 크레딧이 말 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PG48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음악을 만나면서 제가 뭐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던 건 이미 이 랩은 리듬이 있는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난 계속 문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구조를 짤 때 우리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BTS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짜긴 하거든요 사실 재밌는 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맨날 예능에서 불 볶을 때 궁합효리 이런 거 할 때 빠야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불타오르는 애도 가사를 뜯어보면 저도 괜찮아 라든지 맞아요 굉장히 시의적인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충 쓰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도 나름 뿌리가 힙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그래도 어차피 예측에 빠진 김에 이제 타임머신 한번 해봅시다 좋죠 타임머신 재밌죠 아 2020년 2월 25일 대 2025년 어느 날 하나만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야 두 달 보죠 재밌잖아요 저는 2020년 2월 25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인기관을 녹화하던 기억이 나요 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킨잭스에 가서 녹화한 거고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날이었었어요 실시간으로 스케줄들이 다 취소되는 거를 눈앞에서 봤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자 다음 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한 줄씩 없어지더라고요 잔인하게 한 줄씩 이렇게 어느날이었나 내 기억이 나는 게 어느날이었나 우리 다 취소라고 투어가 취소가 되는 걸 봤었어요 저게 이제 맥버터 소울 투어였죠 네 맥버터 소울 끝내고 이제 그래서 준비도 진짜 많이 했었고 우리들끼리 2020년 2월 1월 때는 우리가 진짜 막 온 막 미친듯이 연습할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이거 정도로 준비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그때 능력치들도 막 춤도 엄청 많이 늘기도 했었고 막 너무 재밌고 즐겁게 우리도 막 파이팅 넘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죠 팬데믹이 되면서 빠그라진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 못하지 이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차마 이야기를 못 했던 거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게 2년 거의 3년 만에 하는 거죠 사실은 시차가 그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그때 녹화 끝내고 숙소 가서 뭐 했어요? 솔직히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2월 25일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안 믿길 때예요 네 맞아요 안 믿길 이런 것들을 되게 부정하고 싶어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뭐 5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5단계 있죠 엘리자유스키블루 네네 그 있죠 수영이 그런 부정이 당기지 않았나 감정 시차가 오는 게 되게 오래 걸려서 형 대치타 나올 시즌쯤에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막 베개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야이C!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약간 좀 슬펐던 저한테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까지가 이제 2년이 넘겨요 2년이 넘겨요 2년이 넘겨요 아 그럼 2025년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멀다 멀어 이제 2025년이면 제가 제대한 직후일 거예요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또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에 뭔가 밑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저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안 가봐서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많이 두려워해서거든요 보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을 이제 데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꽤 드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기로 시작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2020년이다 그랬어요 현재에 좀 집중하자고 현재에 좀 집중하자고 그 D2 쓰면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고 그때 남았던 흔적들이 지금 곡들에서도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25년은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뱉지를 못하고 우리가 맨날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절대 저 위스키 안 먹을 건데요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위스키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헤어질 결심에 나온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는 없다 이런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근데 2020년은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화양연화가 10주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그냥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아 웃기지 눈은 머리 아직도 빡빡이고 눈은 좀 길러고 봐 너무 웃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래도 되게 내 기분 좋았던 거 아니야 이거 부산 코스트 준비하면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한 시간 일주일 거 와서 연습하고 막 달라방타 하면서 솔직히 너무 빡세 빡세지만 저도 막 일부러 막 먼저 와서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피가 끓는다 막 이런 이런 얘기하더라고 막 볼타오르네 이거였잖아 너무 재밌었어 난 보면서 멤버들도 보면서 아우 나는 진짜 너무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였어 진짜 재밌었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무대에서 주캠 하나씩 뽑았는데 장난 아니잖아 볼타오르네 잘하더라 잘하더라 와 나는 좀 친한 막 이것도 완전히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이게 방탄소년단이지 나도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았어 부산 거 부산 거 하면서 되게 아 진짜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구나 아 그럼요 균질하구나 균일하구나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게 700ml나 됐구나 네 700ml 위스키랑 똑같습니다 위스키랑 똑같아요 거의 비웠죠? 이거 비우고 마지막으로 카발란 한 잔 딱 하면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을까? 이걸 다 비우고 저 카발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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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만하고 이거 이제 스타워하고 자 제 유튜브 방송 런칭을 함께 해준 우리 RM 씨를 위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한테 음악을 추천을 해주고 비트윌 3의 Let It Be 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뚱뚱 어릴 적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음악들은 다 밝고 예쁜 음악들 위주로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서에서 들려주는 음악들은 대부분 밝고 예쁜 음악들이었어요 그냥 Let It Be의 가사가 어느 정도 조금 깊게 와닿는 이제 나이에 들어서지 않나 Let It Be라는 게 참 무책이란 말이잖아요 될대로 되라고 둬 약간 이런 거니까 근데 그 중간에 Speaking words of wisdom이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이다 이게 이게 진리다 Let It Be 그냥 Go with the flow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냅둬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느낄 나이가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른 어른이라는 단어가 진짜 어렵긴 한데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 안 들고 어른과 어린은 결국 이 이 자가 눕혀져 있냐 세워져 있냐기 때문에 조개가 파도에 휩쓸려야 진주가 막 단단해지고 이런 것처럼 진리는 되게 단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고민하고 뭐 고통도 받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세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베풀 수 있는 1.1인분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약졌네 1.1인분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멋진 게 나이 들어간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차는 불꽃에서 돌꽃으로 손에 내서 영원으로 나의 황량한 틀에 나무를 다 언젠가 나 되돌아가네 저 하늘로 흩어질래 Why me flower, flower, we'll be flower, flower, we'll be flower, flower, we'll be flower 아무튼 우리 이제 RM씨가 준비한 이제 카발란 그러게요 딱 조금만 한 잔씩만 하고 쉐리밤이니까 이거 아니 우리 집에 많이 먹었어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요? 이거 다 먹어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기도수 헤어질 계신 보신 분들은 아 근데 아니에요 드시지 마세요 제가 사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 풍기 이게 박찬욱 감독님 때문에 요즘 풍기라니까 진짜로 자 이제 이거 박찬욱 먹고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시타 2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슈가슈가룬 2회 렛츠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슈가 저런 슈가 렛츠고 이거 다시 다져가야 돼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크리스틸인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탈인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탈은 소리가 이렇게 달라요 autographил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